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동대문구 상공회가 동대문구의 2023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섬금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상공회는 해마다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역사회 공헌 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도 송년회에서 현장 모금 활동을 펼쳤습니다. 김영철 동대문구 상공회 회장은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준비한 섬금이 우리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